지난해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일으킨 단층과 올해 2월 규모 4.6의 여진은 서로 다른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난 2년 동안 실시한 경주와 포항 지진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지질연구원은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원인 단층을 규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본진은 포항시 흥해읍 지하 약 4km 지점에서 길이 약 7km, 폭 약 3.5km 크기의 역단층성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운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발생한 여진은 본진을 중심으로 북동 남서 방향에 주로 분포한 가운데 올해 2월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은 여느 여진과는 다르게 경사가 반대 방향인 동남쪽으로 54도 기울어져 있어 본진과는 다른 단층면을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포항 지진 전후로 일부 지역이 최대 약 6cm 솟아오른 것도 관찰됐으며 모든 진앙지 주변 관측정에서 지하 수위, 온도 등의 수리 지질학적 특성이 변화한 것도 관측됐습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에 대해서는 양산 단층 때에 속하는 단층 중 하나가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며 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연구진들은 추론했습니다. 또 연이어 발생한 규모 5 이상의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규모 6.0 이상의 중대형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보고서에는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상관성 여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